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닭볶음면이랑 배짱 먹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저번 주부터 한 10일 동안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를 10번 넘게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코로나 검사를 10번 넘게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요 몸살이 왔다가 나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후염이 오고 인후염을 나으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중이염이 걸리고요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아요 제가 아픈 동안에 유일하게 제 낙이 되어준 게 이거 통대창 먹방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통대창 한번 여러분들께 맛있는 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오늘 좀 ASMR 느낌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맛있고는 이거 따뜻한 녹차 맛있고 좀 먹을래 이번엔 진짜 통대차 먹어볼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으음~~ 아직까지는 너무 기름질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기름진데요? 아...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... 아...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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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~~~ 으음~~~ 아... 으으음~~~~ 으음~~ 우음~~ 씰슬 36! 우음!!!! 으으음~~~ 와음 Hall 하아!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안 느끼한데 근데 철판이 너무 잘 굳어져서 너무 더워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겠죠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왜 이러실까? 왜 이렇게 칭을 대실까? 칭을 대고 있어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다 닿지 않았나봐요 컨디션이 조금 중이염 걸리면 이쪽 귀가 이렇게 뭐해야 되지? 안 들리거든요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귀를 막은 기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본연의 목소리가 제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짜증나 막 짜증나 제 목소리가 말을 막 아끼게 되는데 이걸 내내 듣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땠을까?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미쳤어 얘 씹으면 나오는데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이 뭐라 해야 될까? 기름물? 기름물을 먹는 기분이에요 이러다 또 아파 이러다 또 아플 것 같아서 기름기 좀 빼주고 오겠습니다 기름기 좀 빼주고 오겠습니다 에어프라이 한번 돌리고 올게요 이스큐즈미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명을 단축하고 싶지가 않아서 에어프라이 돌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프지 마세요 아프니까 는 서럽고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구요 아프니까는 서럽고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구요 흑 ск 쓰읍 있으읍 여러분 제가 대창 돌렸거든요 아까 그렇게 오동통 하던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에어프라이어가 기름 빼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철판에 다 먹으기에 너무 이거 안주 이렇게 다 말라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름이 여러분 기름에 맥주 한잔 나왔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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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빨리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먹방이 올라올지 안올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편집 한번 해 보고요 다음에는 제 다음에는 진짜 무리없이 또 맛있는 걸로 가져 올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! 아!